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 에서 샌드박스 기능을 설정하고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드박스 라는 이 기능을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샌드박스는 윈도우에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따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하드디스크 공간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컴퓨터를 또 하나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작업하는 것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이 바깥에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별개로 실행되는 겁니다 즉 컴퓨터를 두 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깔려있는 윈도우 10 여기 아래서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가 실행되서 실행되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거와 이거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요즘 해킹 같은 것 때문에 메일을 열어보기도 조금 찝찝하고요 인터넷에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기도 약간 찝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메일을 열어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게 이 시스템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장막이 아예 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샌드박스를 닫아버리면 여기 메일에 들어와 있던 해킹 프로그램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한꺼번에 지워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아무 영향 없이 쓸 수 있겠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게 되면 바깥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 안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죠 감옥 안에 가둬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창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바깥쪽으로는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만 없애버리면 다른 바깥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샌드박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샌드박스는 잘 알아두시면 좀 불안하거나 할 경우에는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우선 이 샌드박스가 내 컴퓨터에 실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샌드박스를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프로 이상의 버전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PU는 인텔과 AMD 아무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다가 CMD 커맨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System Info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Hyper-V 요구사항이라고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Hyper-V 요구사항에 Hypervisor가 검색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CPU가 AMD CPU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인텔 CPU를 쓰시는 경우에는 여기 한 4줄 정도 나와서 모니터 모드 확장 예 펌웨어의 가상화 사용 예 수준 주소 변화 예 해서 한 4줄에 전부 예 예 예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4줄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검색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의 메인보드 있죠 거기에서 바이오스 세팅 부분에서 이 가상화 기능을 켜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바이오스 세팅은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키시면 메인보드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인텔 또는 에이서스 AMD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나오면 F12나 또는 델키 있죠 그거를 계속 눌러주게 되면 바이오스 세팅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보통은 어드밴스트라고 나옵니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메인보드 회사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 단어는 비슷해요 거기에 CPU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인텔의 경우고요 만약에 AMD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드밴스트의 CPU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SVM 모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AMD CPU일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인텔 CPU일 경우에는 VT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버추얼 머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VT모드 또는 SVM모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을 이네이블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실행이 가능한 상태죠 가상 머신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재부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엑시트에서 반드시 세이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이오스 세팅 저장을 한 다음에 재시동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윈도우에 들어오시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 옆에 보면 검색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능 켜기 끄기라고 씁니다 자 기능만 써도 뜨죠 이거 제어판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능 켜기 끄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윈도우스 샌드박스라고 뜨죠 자 이게 바로 가상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체크가 안 되어있겠죠 안 쓰시는 분들은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이 샌드박스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좀 걸릴 거예요 자 설치한 다음에 재시동을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샌드박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스 샌드박스라고 있죠 예 요 메뉴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모든 거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누르시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 파일 탐색기는 지금 바깥쪽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파일 탐색기가 보여주는 것은 가상 컴퓨터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거 외에는 깔리지가 않아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깔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쓸까요 여러분들 은행 같은데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시면 액티브엑스 많이 깔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좀 찜찜하다 여기저기 막 사이트들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자꾸 깔려요 그럴 때는 이 샌드박스를 열어놓고 여기서 하게 되면 이걸 닫아버리면 자 닫으시겠습니까 윈도우 샌드박스를 닫으면 모든 컨텐츠가 삭제되고 영구적으로 손실됩니다 그러죠 예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어때요 예 안전하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옥 안에서만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닫아버리고 확인해버리면 그 바이러스 영구적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즉 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원래 있는 이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예 요새 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예 좀 불안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다거나 다운을 받으려고 어디 들어가는데 여긴 좀 사이트가 좀 불안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파일들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나 이런 거랑은 연동이 될까요 당연히 연동이 안되죠 예 서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끌어다가 놓으면 될까요 안되죠 자 왜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별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은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일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우측 버튼 클릭해서 붙여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은 어때요 이 두 개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다가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걸 붙이는 게 되는 거죠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깥쪽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깔 수 있고 실행도 되고 전부 다 돼요 일종의 보안 폴더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실행을 해보면요 자 들어가지죠 이거는 지금 엣지를 새로운 버전을 깔으라고 하는데 자 저는 이미 여기에 이제 엣지가 깔려 있는데 또 깔으라고 그러네요 왜 그래요 이쪽과 여기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깔았어도 여기에 또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서 뭐 아무거나 막 누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길 들어갔다 바이러스가 걸렸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은행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액티브엑스가 깔리고 하더라도 요거는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원래 내 컴퓨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게 샌드박스의 기능이 되겠고요 요거는 계속 실행되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깔아 두셨다가 좀 찝찝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서 열어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닫아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손실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컴퓨터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이나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은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도 꼭 쓰시진 않더라도 하나 설치는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